안녕하세요 야채는 중 아름다운 스크래치 스크래치 도착했는데 사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 와, 여기 진짜 좋다. 이 내려가서 저쪽에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꼭 저녁에다가 면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면이 고마워 감사합니다. 갑자기 서식이 던져지 않는다. 이곳은 굴량이에요. 여기가 지금 두 개가 다 이쪽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최대한 제발 여기 왼쪽에 창문이 있거든요. 이곳은 굴량이 있습니다. 이번엔 로고를 샀어요 5. 중요한 에이컨 귀엽죠 오늘은 쓰레기 이것도 브로콜리는 없을 거고 쌍둥이들이네 이거 좀 좀 얘 먹어야 될 거 같아요 여기다가 양념을 많이 넣어 마시고 가봐야 될 거 같아 여기다가 양념을 많이 넣어 마시고 귀여운 맛 으아오오오오오오오 너어어어어어어어어얼 울퉁 아니 됐는데? 와 대박 맛있어 이거는 아 여러분 이거 의자를 유자를 저걸로 바꿔야 될까봐 여러분 저는 확실히 좌식이 좋은 거 봐요 좌식으로 바꿨어요 진짜 상큼해 양념 맛있게 잘 됐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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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진짜 잘했다 힛 다 먹었어요. 세 캔. 진짜 맛있어요. 진짜 큰 볼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맛있다. 이건 케인이 더 맛있어. 캔. 텐트 밖의 풍경이에요. 예쁘죠? 근데 진짜 저기 보이는 사이트들에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근데 제가 여기 오늘 네 명 예약했는데 제가 맨 꼴지로 와서 다 놓쳤어요. 어쩔 수 없지. 술 마셨더니 너무 더워. 진짜 여름이에요 여름. 너무 좋은데. 다음 주에는 노을 캠핑장 예약했거든요. 거기는 맨 꼬리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하던데. 또 짐을 가볍게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완전히 한 가방 안에 다 넣어야지 하면 확 줄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의 여지를 두면 오늘처럼 돼요.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챙기고 해서 점점 많아져요. 고마워. 고마워. 소속도 전기고 싶네. 네. 네.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밥을 할 건데 이번에 하이브로우에서 나왔는데 구매해봤어요. 이번에는 육회 사봤거든요. 육회 먹고 그 다음 또 육회 비빔밥도 먹을 거예요. 저도 이걸 샀어요. 다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봤습니다. 더 해도 되겠네. 더 해도 되겠네. 먹어볼까요? 소금 안 가져오는 게 아쉽네. 간장 있잖아. 소리질러. 짜잔. 이거예요. 오늘의 섞어볼게. 이곳에 아 맛있다 아 맛있다 표 좀 잡나 얘? 아 맛있다 그때처럼 초점 나가 있는 거 아냐? 오 큰 거 없다고 밥이 잘 됐던데 밥이 잘 됐던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제 모기약 챙기세요 벌레기 피제하고 이제 모기약 챙기세요 이제 모기약 챙기세요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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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수지 뷰도 있고 되게 좋네요. 여기 비록 그 저수지 뷰는 제대로 못 봤지만. 여기가 화장실인데 이렇게 세 칸 있고 나름 깨끗한 편이에요. 화장지도 있고. 근데 샤워실 보시면 이렇게 엄청 열악하죠. 여기는. 그리고 선반이랑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 옷걸이 밖에 없으니까. 각자 자기 그 걸 수 있는 그런 백?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수대는. 저기 이제 이렇게 오는 곳.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도 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어제 카메라 보고 말을 생각보다 엄청 안 했더라고요. 별로 카메라에 담은 게 없어. 이렇게 쭉 훑어봤더니. 어쨌든 쪼개쪼개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죠?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화이팅. 화이팅. 오늘은. 아침에. 된장 짜글이 먹고. 정리하고 갈게요. 천천히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마감이 좀 별로죠. 여기 잉크가 라카 뿌린 것처럼. 이건 좀 그래. 내 거 싼 거 만 원짜리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잘 들었는데. 어제 남은 거. 짠짜 진짜. 내 거. 처음에 두고. 내 거. 엄청나게 잘 어울리는 게. 국물이 흡인. 저는 이곳에. 장비비를 구하기. 그ици에. 생강을 주때. 마시지. bigger. 로그. 그래서 같이. 단 desapar. 누군가. 죽을. 단장. 오늘은 굉장히 잘 안 red. 이렇게 먹으니까 전원임이 났다 밥 먹어요 원래는 짜주리로 해서 밥을 비벼 먹으라고 했는데 국물이 필요했어요 너무 예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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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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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